저는 근데 직접 가는 일이 많아서 직접 한 적이 더 많아요. 혼자 여행을 하는, 혼자 여행을 많이 한 한 버릇 씨입니다. 갑자기. 진짜 신났네요. 시드니가 태종도 직접 만나요? 아, 멜버른인데. 아니, 그거는 이제 맞아요. 네, 환승을. 시드니까지만. 네, 시드니까지만. 지금은 이제 멜버른을 바로 가는 직한이 생겼고요. 생겨고요. 네, 저희는 지금 시드니를 갔다가 거기서 다시 매번으로 가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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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됐다. 총 비행시간만 자지만 13시간 반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대기시간 빼고 13시간 반. 어, 이제 잘 시간인가 보다. 어두워졌다. 그럼. 영어보다 자야지. 나도 알라딘가 자야죠. 영어로. 영어로. 요새는 여기서 수많도 할 수 있어요. 어머머머. 수분위에서 많아요. 영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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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도착.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이야. 이야. 소감이 어떠세요? 추워요, 오빠. 나이 씨가 좀 시드니보다는 확실히 온도 차이가 있네. 그죠? 오빠, 근데 저 너무 잘 자서. 제가 아까 보니까 거의 기절하셨더라고요. 진짜 의자에서 이렇게. 저는 목이 잘못됐다. 아, 보름 씨 목이 잘못됐다. 그리도 주는데. 아, 오. 아, 오. 나 그걸 또 찍었네. 찍었어요, 원래. 여행이 저거부터야. 사진 찍는 거부터. 그렇죠, 그렇죠. 오빠, 우리 그럼 바로 여행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네. 일단 좀 씻고 싶어요. 아무래도 절驚는 거. 자가. 전 상태가 안 나다니까. 여름에 천천시 인가요? 여름에. 여름에 은근히願意요? 여름에 은근 consegu. 진짜 무릎 피우고 얘기하세요? 네, 초리는 교재, 이asted. 왜 추리닝이 많이 들어 muut机 Luxe. 어디에서? 우리가 이제 한정거장만 가면 되기 때문에 싸게 갈 수 있는 스카이 버스라는 게 있어요 2층 버스, 빨간색 2층 버스 제가 검색할 때 타고 싶어요, 타고 싶어요!